부산과 울산, 경남 단체장들이 부산에 모여 동남권 상생발전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대응을 하자는 건데 동남권 지역의 과거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위기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유영재 기자 보도합니다.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기념해 불경 단체장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상생발전 결의문을 발표하고 동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강력 경제권으로 육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먼저 경제와 교통, 물, 안전문제 등을 총망라에 조정하는 동남권 공동협력기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에 걸맞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 울산 시민이 접근하기 편리한 신공항에 전략적인 지지를 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조금 멀어지더라도 광역, 교통망이 그냥 김에 있는 것보다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면 그것은 울산 시민이 다르게 판단하실 거라고. 또 동남권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남북 경협 등 북방 진출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지지도 조사에서 불경 단체장들은 공교롭게도 나란히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론 전문 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17개 광역 단체장 지지도 여론 조사에서 모두 하위권으로 떨어져 지지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불경 시도지사들이 초강력 경제권 추진으로 현재 직면한 낮은 지지도와 보수 성향의 지역 정치 풍토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